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나사렛 예수와의 피의 부율로 덮어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휴가가 정말 가까워졌사오니 휴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전화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썬데레 칼라바바 시작부터 끝까지 시엔데레 칼라바바 시엔데라바바 비전 다이어리 네 번째 시간을 주장해 주셔서 썬데레 칼라바바 시엔데라바라 론노쿠라카타타라바바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시엔데레 칼라바바 시엔데라바바 당신이 찾으시는 아들, 딸들에게 시엔데라바바 칼라바바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아라켄데라바바 시엔데라바바 그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해 주시며 아사카라바바 시엔데라바바 칼라바바 시엔데레 칼라바바 케라바네 어스데라바바 휴고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사카라바바 시엔데라바바 시엔데라바바 아라클라바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사카라바바 시엔데라바바 하나님께서 아사카라바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사카라바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아카라바바 시엔데라바바 나사렛 이슈아에 아카시키나무씔데라바바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켄데라 거스테카라바바 시엔데라바바 칼라바바 시엔데라바바 이 시간 오직 진리의 성님께서 임하셔서 손데라 칼라바바 시엔데라바바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제 혀를 맡겨드리옵나이다 나사렛 이슈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께 이슈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이 시간도 이제 비전 다이어리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부터 전진전행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15년 동안 2004년부터 지금이 2020년 5월 8일인데 약 15년 동안 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고민고민 끝에 지인 되시는 김영태 지금은 천국에 가신 작년도 12월 27일 날 천국에 가신 김영태 지인분에게만 이 메시지들을 전하다가 2015년부터 예수와 커밍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 메시지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가 다 알고 듣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이용해서 먼저 영어로 나갔고 대부분의 모든 메시지들이 이제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한국어로 조금씩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모든 비전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전 다이어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는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지금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딴 사람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혼자 구원받고 딱 끝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구원받고 끝 이런 생각을 하거나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단 한 번의 전도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 꾸짖음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꾸짖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지상명령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10부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다른 갓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국어로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지만 지금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부처나 여러가지 것들은 바로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 악령들 디몬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정말 절집 절집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동대구에 가서 갓밥에 가서 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모든 간증들은 여기서 빼도록 하고 이제는 예수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때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와 주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그리고 15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천국에도 한 번 다녀오고 또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다녀오고 천국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도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펄고톨이라든지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중간단계의 것은 전혀 없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영혼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올라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우주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신이 돈이 많아가지고 비행기를 탄다든지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가고 싶어도 우주 밖에 있는 천국을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를 더 멀리 가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로켓으로도 아무리 우주선이라고 해도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적인 세상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1초 안에 정말 블랭컬 오브 아이 안에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지옥은 멀리 없습니다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순간 당신이 예시와 주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당신은 바로 악령들 저승사자라고 하지요 악령들이 아마 데리고 가려고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반드시 죽기 전에 예시와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고 그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태어났을 때 이미 당신의 피 속에 당신의 DNA 속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라든지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삭순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예시와 주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희생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희생양이 되셔서 돌아가시는데 영적으로 당신이 예시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당신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로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이 예시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시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신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바렛 파더 전지전응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righteous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시와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나오셔서 어린 양처럼 정말 목베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원리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읽어드린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지상명령 단순하게 가서 전해라 전해라가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정말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동안 제자들과 직접 동행하면서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귀신들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또한 부활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죽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인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신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와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오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개나 소나 아무나 잡아가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한 게시록 19장 7절 말씀처럼 신부가 준비된 신부만이 데려간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어린 양을 피해 흠뻑 적셔서 깨끗하게 시슴을 받고 그리고 회개와 깨끗하게 시슴을 받고 그리고 옳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있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 요한 게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남을 것입니다 자꾸만 제가 딴 쪽으로 새게 되었는데 오늘은 비전다이어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저는 정말 24시간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저에게 강력한 성령님께서 임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해도 24시간 성령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제가 풀어드리지 못했던 비전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 이번에는 비전다이어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11년 1월 18일 입니다 2011년 1월 18일 드림 이라고 적혀있죠 2011년 1월 18일 드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 신부의 드레스를 보았다 영적인 드레스 너무나 너무도 아름다웠다 또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리스트에 내 이름도 있었다 그리고 평범한 신도들도 정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도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8일 드림 이라고 적혀있죠 꿈입니다 내 신부의 드레스를 보았다 영적인 드레스 너무도 아름다웠다 또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리스트에 내 이름도 있었다 그리고 평범한 신도들도 정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나도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2011년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커리스먼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 어깨를 두드려주는 마음으로 천국의 옷장에 드레스에 옷장에 제 하얀 드레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엔젤을 보내주신다든지 천사를 보내주신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저한테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2011년도 1월 18일 제 드레스를 보았습니다 천국에는 저의 하얀 드레스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한 만큼 더욱더 그 드레스가 더욱 빛이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받은 비전 중에 3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저에게 격려를 해주는 마음으로 저의 드레스를 보여주셨고 두번째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리스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블랙 리스트에 제 이름이 첫번째 1번 박선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디몬들이 저를 싫어하고 밤이면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걸 다 풀어내자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리스트에 내 이름도 있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블랙 리스트에 제 이름이 제 첫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전도지요 열심히 예수와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2011년도 1월 18일 날 본 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예수와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몇 년 동안 이 사탄마귀들과 대적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건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인데 예수님 이름보다 더 강력하게 사탄마귀들이 너무나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 영적 대전쟁을 합니다 처음부터는 저를 저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귀신 정도의 레벨에 그런 악한 영들이 오더니 사탄급 사탄 바로 밑에 완전히 제너럴 정도 되는 레벨 되는 그런 아이들을 저한테 보내줘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라 나가라 떨어져라 나가라 난리를 피워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놈들이 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때 저는 수많은 영적 전쟁 경험하에 제가 그 중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런 어떤 것들을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 2011년도 1월 18일에는 제 신부의 드레스가 천국에 걸려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 이름이 사탄 블랙리스트 첫 번째 제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성도들도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라는 것을 격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렛 이슈와 이름으로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에게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2011년도 11월 10일 전지전능하신 예수와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도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텐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그림처럼 저도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제 혼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아크릴릭이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사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실패를 하고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있는데 6개월 후에 제가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6개월 후에 구글 이미지에서 발견했을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정말 하나님만 아십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2011년도 11월 10일날 제가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신념과 진정으로 당신에게 정말 강력하게 휴거일까 곧 있사오니 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나 데려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지금 현재 교회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상한 종교를 믿는 다른 사람들을 다 빼고 모든 것을 다 빼고 지금 교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8%만이 100명 중에 8명 단 8%만이 휴거가 준비가 되었고 나머지 92%의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풀어드리고 지금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리비르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고 붉은 행성과 그리고 화이트 행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접근해 오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구름들이 정말 낮게 뜨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 마지막 비전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스냅샷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천사가 지금 당신이 눈앞에 있는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가 여자 천사가 이렇게 사람을 딱 낚아채어가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잠깐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휴거 보딩 패스 휴거 비행기에 보딩 패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거 비행기에 보딩 패스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휴거 비행기에 타보니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정말 휴거가 되면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저도 이제 휴거의 비행기가 곧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보여주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하나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주님 이름으로 신념과 진정으로 예수와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하나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제대로 준비가 되셔서 휴거 되는 날 반드시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